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토요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말씀의 힘과 능력을 짧고 강력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때도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흥황하여라는 단어에 오늘 주목하길 원합니다 헬로 아욱사노 아욱사노라는 단어에 그 뜻은 자라게 하다 성장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이 바로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반드시 이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라나고 성장시키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방향으로 자라야 할까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저 차원의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차원의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한다 성경은 말씀도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 첫 번째 종류가 저 차원의 말씀입니다 저제 말씀 쉽지 않아도 소화되는 말씀이죠 키브리소 5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인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과 의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죠 즉 젖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지만 마땅히 그렇다면 단단한 식물을 이제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차원의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키브리소 6장 1절 2절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벌이고 죽은 행시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 지니라 저 차원의 말씀을 히브리소 6장은 도의 초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도의 초보의 내용이 뒤이어 나오죠 죽은 행시를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아니 이 내용들이 다 도의 초보적 내용들이 이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직신학 일반 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신앙의 이론을 정립하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닦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들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그 말씀 졸업하라는 것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야 한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이와 대비되는 단단한 식물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히브리소 5장 14절은 이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기준이 나오죠 누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 헬로어로 아이스대 테리온입니다 아이스대 테리온 지각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신약에 한 번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을 헬로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아이스대 테리온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그랬어요 내 마음 속 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키르인데 이것을 70인역으로 보면 헬로어 아이스대 테리온이에요 지각과 같은 단어죠 키르라는 단어는 벽이란 뜻이에요 담벼락이란 뜻이에요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담을 뜻하는 그 단어가 키르죠 다시 말하면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라는 뜻은 마음 속에 담이 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벽입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 사이에 담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과 악에 담이 없어봐요 악이 들어와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담이 있어야 악이 들어올 때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세상 일에 치여 바쁘게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선과 악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마음의 담이 허물어져 있진 않았는가 무너져 있진 않았는가 낮아져 있진 않았는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이 영적 지각을 무디게 만들었던 세상 요소들과 다시 벽을 쌓으시고 다시 담을 만드시는 가운데 단단한 식물을 소화해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식물을 소화하는 장성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연단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차원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연단을 받아 히브리어 5장 14절에 이 단어는 헬러 귓나조라는 단어에 이 귓나조는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이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리킵니까?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마음속에 선과 악 옳고 그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사이에 분명한 담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담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버틸 수 있도록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의 담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선다는 것이죠 디모대전서 4장 7절에 귓나조가 사용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해 이르기를 연습하라 귓나조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신앙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금세 무너져 버려요 그 담은 반드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선악을 가르는 그 벽은 견고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단단한 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원자는 어떠한 자인가 선악을 분변하는 자다 저 차원의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비결을 가리켜 성경은 선과학을 분변해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분변하다 라는 단어 헬로 디아크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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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 또 비판 다툼 이란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시스 즉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결국 헬로 디아크리시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 사이에 담을 세워서 분별하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분별된 악과 다투어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일곱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여기서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이에 마음을 소지하고 수리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해 내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담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결국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선과 악을 구분해 냈지만 담은 세웠지만 구별된 악과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과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정말 나쁜 일이 없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분별해 내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악이지 그 사이에 담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악과 싸워서 그 악을 완전히 물리쳐 내지 않는다면 분별된 그 악은 언제든지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더욱 강하게 공격하고 나를 점령해 버린다는 사실이 결국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악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데 멈추지 마시고 그 악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그 악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악을 증오하고 물리쳐 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한 주만 지나면 2024년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에 초보만 답습하고 젖먹이 신앙에만 머무른 채 안주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스스로를 깨우치시고 스스로를 훈련시키시고 스스로를 연단시키셔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부하를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두 손 드시고 우리의 믿음이 창성한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